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제3강업 계측방법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41번 보겠습니다. 링 밸런스직 압력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첫 번째 보면 도앗과는 가늘고 긴 것이 좋다고 했어요. 반대로 좀 얘기하고 있죠. 짧고 가늘고 굵고 긴 것 짧은 것. 그러니까 가늘게 아니고 굵고 짧은 것이 좋은 거죠. 이게 잘못됐죠. 정답 아니고 옳은 것을 찾으려 하니까 또 봅시다. 두 번째 측정대상 유체는 주로 기체죠. 액체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1번 NG 이거 NG. 자 세 번째 계기를 압력원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잘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곳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을 보시게 되면 부식성 가스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정밀도가 좋지 않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1번 이것은 3번 그게 정답이고요. 나머지 잘못된 설명에 대한 잘된 내용 있죠.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링 밸런스식 압력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액주가 있는데 액자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말아 놓으면 U자죠. 이거를 이렇게 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링 밸런스. 이 밸런스를 가지고 압력 데이터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링 모양의 액주가 있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봉이백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경막이 있죠. 경막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도입 구멍. 여기로부터 압력이 들어가죠. 압력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는 대기압, 한쪽에는 측정압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불균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평형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액주가 이 각도가 나오죠. 움직이는 각도. 그게 뭐냐면은 평형추가 회전돼서 이게 압력차에서 비례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링 본체의 회전 각도. 이것이 이제 지침을 어디서 지침이 딱 일치했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압력차로 해서 압력을 구하는 그런 압력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액주식의 일종인데 링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평형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평형추, 이 복원욕하고 이 회전륙, 여기서 평형을 이루면요. 여기 링 본체가 딱 여기 딱, 여기에 딱 정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은 유저간을 이게 뭐예요?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링 밸런스 이것을 그래서 환상천평식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같은 얘기죠. 같은 말인데 링 밸런스는 영어고. 그 다음에 환상천평. 이거는 한자어죠. 자, 여기서 이제 봉이백이 들어가잖아요. 봉이백은 물, 수은, 혹은 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링 밸런스식 압력계의 특징을 이제 몇 개 정리해보면 이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이론하실 때 다 하신 건데 한번 복습을 한다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측정 범위는 3000 이렇게 되죠. 25에서 3000mmH2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합관은 어떻게 해요? 굵고 짧게 합니다. 그리고 원격 정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고 회전력이 커요. 그래서 기록이 쉽죠. 그리고 단면적을 크게 한다고 하면 회전력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평영추 증감, 취부장치 이동 이런 것에 의해서 측정 범위 변경도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저압가스의 압력 측정 또는 드래프트 게이지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식성 가스나 습기가 많다라고 하면 이러한 곳에서는 정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 봉입 유체가 오일, 이러한 액체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 압력 측정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체 압력 측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동 제어에서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고 외란, 노이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제어하려고 한다. 이때 추가하여야 할 제어 동작을 바로 디퍼런셜, D 동작을 얘기하고 있죠. 4번이다. 이것은 빨리 찾아놓고 답을 응답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이 자동 제어 동작을 얘기하고 있죠.